호텔ander 모세ullen 나 특별하게 여기가 좀 신경 썼어요 턱 써면 그럼 한 장 더 찍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약간 느낌적으로 갈게요 느낌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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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뭐가 됐어요? 됐어! 그냥 됐어 어떻게 약간 좀 기울어서 찍은 거 같은데 뭔 차이에요? 봐봐, 봐봐, 봐봐 네? 다른다니까? 달라요 아, 이 카메라 감독님 못 믿겠어 달라요 이상한 카메라 감독님이야 어, 왜 이렇게 이렇게 나 프로야, 프로 아, 프로세요? 어, 프로야 나 믿어 나를 믿으면 잘 나와 아, 그렇습니까? 워너블 알지, 워너블 대한민국 아니, 워너블 알지, 워너블 워너블 알지? 워너블 다 어? 이 쪽으로 넘어올 거야 아, 진짜 그래요?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진이 딱 이거 보세요, 이거 잘나왔잖아요 진짜 어, 야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, 어때, 어때? 멋있지? 이거 쓰이긴 멋있어 이거 내가 봐도 멋있어 아,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거 진짜 멋있어 아니, 이거 둘 다 괜찮은데? 아, 진짜? 이 정도면이 어, 이게 저거 한글자막 by 한효정